영상 끊고 새로운 소식 제가 여기 B쪽으로 안 갑시다 B 새로운 소식 저의 소식 음? 런던의 비밀이네요? 이런 게 길바닥인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? 자, 새로운 소식입니다. 아마 이거 전류복탄인가? 그거 주는 이벤트 아닐까요? 아, 오 Rosalina, 이inalsTime.. 감사합니다! 미안합니다.ём 네, 알к? entrepreneur 아, 뭐다illed? 달군의 이스라엘을 그의 대청소에 overlygen한 장제에 적용한 돈ija yleck- 건이 아니지 정해졌다는 게 나는 아니지 맨날 항상 이러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너무 많습니다 typically 욕실한 필요하다고 진지 지속 안전 이렇게 퇴하게 various 도로 아무리 그것도 하나가 맞지 다 알아 대청소 그럼 우리의 위험을 위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말하자면, 스타릭은 아직 전화가 없다고 말합니다. 우리의 전화가 없다고 말합니다. 제 업체에는 너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. 범죄가 도와됩니다. 하지만 범죄가 도와됩니다. 범죄가 도와됩니다. 오, 잠시만요. 룩의 기능이 도와됩니다. 아, 사랑합니다. 범죄가 없다고 말합니다. 오, 잘 모르겠어요 Alec. 아무래도 우리의 조금씩 공부할 수 있는 게임을 해냈습니다. 음, 앗, 범위에, 세게를 지고, 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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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그럼.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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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... 생각해봐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스타럴크 스타럴크 그렇습니다. 그 기업은 스타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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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럴크가 이매트를 통해서 집중하실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까? 다시 한번? 당신의 직원은 호들에게는 따뜻한 것과 그리고 제 작업이 시작됩니다. 텀럴크 스타럴크 뵙터는. 절에 맞는 것 같고. I don't know feel rough. 기절이 아니라 토하기 하는 이야기구나. ... 뭔데? 내가 너무 일찍 던진 건가요? 아... 바나나가 그랬잖아... 아... 반전하는 과일이 아니었나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들은 다행히 마시고 주소서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말하자면, 뭐지? 그들은 제 기업이니라는 것입니다. 그들은 보도에 대한 공유의 정보가 그들은 스타릭스의 정보가 그들은 스타릭스의 정보가 그들은 스타릭스의 정보가 그들은 스타릭스의 정보가 이동되어 있는 정보가 이동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? 제 업무의 전쟁은 아무것도 안전하고 제 업무의 시작은 이동이 시작됩니다. 파일! 뭐하고 계신가요? 파일! 오! 오!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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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전신국인 것 같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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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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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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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습니다. Malcom Milner. 스타릭 자신의 스타릭스. 조심하시지 않습니다. 이 스타릭스는 이 스타릭스에서 마차. 나는 내 버스를 죽일 수 있어. 제老팀을 죽일 수 있어. 제 나를 마찬가지로. 하하. Milner's park에 안 되어줄게. 하지만 제 부부도 필요할 것 같아. 저의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. 그런 자세한 인스특트야. 당신과 함께 보내줄게. 마차를 태우라. 버스 회사들 사이에. ㄌㄨㄥㄥㄥㄥㄥㄥㄥㄥㅊ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? 어흑흑흑흑 하하 farmed and ready 뭐임? 왜 죽었는데? 너무 가까워서? 아 뭐 이러냐? 아... 이렇게 죽는 경우도 첨인 것 같아. 아... 후에 저 뒤로 멀리 떨어져야겠네 아까 너무 가까워서 그랬나보다 서니의 경쟁이였구요 서니는 아닌데 퀘스트 이름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다르네 상의하네요 아무튼 이제 어쩔 새로운 퀘스트가 있을텐데 연구개발이라는 퀘스트가 있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 연구개발 쪽으로 합니다 연구개발 저게 지금 연구개발 아니야? 계속 움직이냐? 저 퀘스트가 마차에 있는거 같은데요 아 저거 뭐지? 자 영상 끊죠